자 이제 우주설을 만들면 되겠어 세상에 자 한번 볼까? 뭘 만들어볼까? 이런 짜잘한 부품들이 은근히 그거더라구 어렵더라구 레고만들땐 이거 한두개 밖에 없어가지고 잃어버리면 완전 똥망하잖아 아예 또하나 사야되잖아 잘못해서 잃어버리네 어렸을때 레고같은거 만들때 꼭 부품 하나 한두개씩 잃어버려가지고 뭐 만들때 못만들고 스포일러하지 말랬죠 어? 왜 좋은말로 하면 안듣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다 만들었다 아이스 자 이제 우탄 타워야만 더 우수 의미가 이 장면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와 세상에 에이아 에이아 세이브죠 스케일 봐 근데 쓰레기야 내가 점프를 못해 나니 쓰레기가 아니었나 쓰레기가 아니었단다 자 자 작살내버려 자 박살내버려 아주 패기지리구요 패기 또 지리구요 패기 또 지리구요 아주 껌이지 자 라스트 샷 됐어 내려요 헛 둘 아이 바꾸자 아우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 딴게 아니라 답답해 자 에미스로 바꿔서 자 자 폭발이 많이 은색 레고 물체를 파괴할 수 있다면 역시 메탈 비워드가 활약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 짜세야 자 아우 이것들 또 나오는구만 자 자 가자 일단 일단 니가 먼저 길을 터줘야겠어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안되잖아 뭐 하나 또 박살내야되나 자 자 정로봇을 던지라고 정로봇 어딨니 정로봇 정로봇 자 잡아서 자 이제 이건 제껍니다 자 맘대로 던질 수 있습니다 빰빰 자 이제 배신의 차례가 돌아왔다 이거다 이거다 자 좋아 하나 둘 셋 해서 만들면 되겠죠 카드 놀이 그래 프리셀 깔리나요 프리셀 야 우주 우주 우주복 그렇지 자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자 이번엔 두개네요 뭐 어려울거 없어 바이러스 업로드 바이러스 업로드 아휴 됐다 딜가 없으면 되겠죠 하나씩 하나 둘 셋 이것까지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더욱 예전하게 워우스 업로드됩니다 아휴 더욱 보컬 게임료 우주 아휴 나는 안모로 아휴 쟤앤희 야 얘 적군하고 날것없어 다 날아가니까 상괴 문제가 아니라 드루어 형은 절대 사람 안버진다 형은 저제도 배신이 저형 잡아 던져 자 간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구나 자 조그만 새끼리 있으니까 이 친구가 세상에 캐릭터 설명이 늙음이야 정말 무지막지하다 잔인한 게임이야 레고가 정말 아니 그냥 이름만 써놓으면 됐지 무슨 늙음까지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캐릭터 설명이 늙음인줄 자 넉넉넉넉 이거 뭐하나 던져야되는데 일단 베니가 가서 아유 베니야 베니베니베니건스 콩립이 참 맛있지 아유 아유 쫓아온다 아유 쫓아온다 에이아이가 열심히 가가지고 연타하면은 못잡아 정말 날 잡지 못하자 자 이렇게 가까워서 치면 메탈 미워드가 죽고 던져서 자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미사일로 박살내버리면 되겠어요 빠생 흠 간단하죠 너도 빠생 그래 컴온 에브리원 에브리바디 터치 마이바디 뭔놈의 레이저가 이렇게 많아 로봇 좋아 역시 이런거에는 그래 첩보요원 아니 여성요원이 그거지 짜세지 그렇지 나름의 그 외력이 있죠 그렇지 자 일단 다른 친구들이 갈수있게 길을 터줘야되는데 오케이 오늘 그거 한 다음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자 이걸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판에서 저번에 녹화했잖아 MBC에서 공중파에서 연예인 모아가지고 개인 방송하는거 그 백종원씨 나오고 김구라씨 나오고 AOA 초아 나오고 다음판에서 했었어 자 일단 다른 애들 바꿔줘 유니키티티라고 해서 유니키티티라고 해서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래요 제가 영화를 안방하셔볼게요 자 그렇지 자 천천히 또다른 그렇지 자 이걸로 또 뭐 만들어주고 내가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방송중이라 못봤어 자 이걸 또 어떻게 움직일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그냥 돌리면 될까 된답니다 자 당겨보자 반지지왕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올라갈거같은데 계산기 이거 입력을 하는거 아니야 그대로 영 점 이 뭐야 영 점 이 이거 동선을 딱 이렇게 맞춰놨네 육 구 아이씨 영 점 이 우 육 구 점프 칠 좋아 레이저를 다 껐죠 좋아 레이저를 다 껐죠 배트맨 자 이거 당겨주고요 뭐 뭐 무슨 트랜스포머야? 아이씨 아이씨 뭐 아이씨 무슨 뭐야 이 하하하하 이씨 멜덤비 18 말하는 컴퓨터라야 이게 실제 영화장면 짜집기 잘라서 넣은 거라는데 옥탄타워 잠입 레베랄이요 자 이제 애민하고 와일드 스타일의 이야긴데 이쪽으로 가보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또 열어야 되겠구나 자 어디보자 여는 방법이 있을거야 얘가 해야될 것 같으니까 이거 수리를 하고 올라가서 망했어 이거 아마 여키가 가야되나보다 핑거마츠3의 겨울왕궁이 나왔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서브퀘스트 주는 애구나 필요없어 일단 이쪽을 타야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제 내려와서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 로봇들 중 하나로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나보다 자 이 로봇 비즈니스가 그래요 왕같은데 얘가 아마 최종 보스 느낌이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설명서 페이지를 찾아서 500W 서브후퍼를 만들래요 야 변장 잘했다 로봇으로 자 일단 그러면 설명서들을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설명서 일단 이걸 부숴봐야되나 일단 이걸 부숴봐야되나 자 설명서 일단 이걸 부숴봐야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얘가 뭘 만들어야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이제 안되잖아 자 그럼 이제 또 박살내가지고 부품이 될만한걸 더 찾아야겠어 부품이 될만한걸 더 찾아야겠어 저기 왠지 느낌이 오는데 원래 근데 한꺼번에 번역이 된게 아니라 제가 따로따로 나온거였는데 레고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재배포가 되가지고 원래 한번 나왔다가 개발자가 그거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렸거든 내렸었던건데 다시 만든거라 다시 해결해가지고 나온거라 이거 황금패치 황금패치 만드신분들도 다 다른 분들이에요 각각 다 다른 분들 자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였어 자 보안카드키를 콘솔로 가져가세요 하하 여기 뭐야 이걸로 스티커사진으로 어떻게 되는거였어 이게 되는거였어? 정말 믿을 수가 없군 대체 블럭갖고 만들면 되나보다 대체 블럭갖고 만들면 되나보다 1 2 3 그 뭐였지 진캐리 같은 느낌이다 저 레고 저 이걸로 또 길을 열었어 길을 열었어 점프점프 레볼루션 저는 훌륭한 레고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얘가 필요하네요 충분히 생존할 수 있죠 자 여기 설계도 하나 자 세개중에 하나를 얻었네요 어디서 미쳐가지고 뿅 자 만들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자 이걸 조종해서 또 문을 열고 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빠생 아우 자 아무튼 훌륭한 팀플레이가 필요한 게임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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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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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